자막제공자 안녕하세요. 어? 하동진 그 사람 아니야? 그치? 되게 잘 누워지는데? 이거 안 먹죠? 아니, 이렇게 안 좋아. 되게 잘 좋아지는 거 같아. ㅎㅎㅎㅎ 전갈이 왜 먹어? 야, 전갈이. 소금은 이렇게 잘 들으신 거 같아요. 소금은 오늘의 소금을 만듭니다. 이렇게 안 먹으면 이렇게. 일단 바로, 고기. 또, 이렇게 하면 안 먹겠습니다. 그거는 면이 전갈이 없어서, 이렇게 해야지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이렇게 하면, 고춧가루 카치 카치 파 한국에 중국의 한옥 드디어 수박 우리에 삶은 아이스크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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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꼬치 본점으로 갈까? 1호점으로 갈까? 두 군데밖에 잘 어울렸어 정리맛 치킨 치킨 시골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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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, 너무 맛있어. 솔직히 이정도에 부터야. 아멘